지금 한국일보가 연일 단독기사를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어제에 이어서 오늘 나오고 있는 뉴스도 정말 이 정도까지 일이 이루어졌었구나 하는 기막힌 현실에 정말 탄식을 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오늘 첫 번째는 박영수 특검에 관한 얘기입니다 박영수 특검 저희가 원년 플레이어였다 원년 멤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박영수가 나중에 끼어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나중에 무슨 고문직을 맡으면서 그러면 고문직 그래 내 이름 빌려줄 테니까 한 달에 얼마씩 줄 테냐 이렇게 해서 들어간 사람이 아니라 원래 화천대유 그다음에 천화동인 이 일당들이 처음 모의를 했을 때부터 박영수는 같이 일을 했던 사람 아니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영수가 김만배 통장으로 박영수 통장에서 김만배 통장으로 5억 원이 갔답니다 5억 원 이거는 지금 녹취록과 검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데요 그 돈은 사업협약 이행보증금 이행보증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행보증금이 뭘까 건축 쪽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으신 분은 금방 알아들으실 텐데요 제가 건축주고 집을 지을 일이 있다고 해서 집 짓겠다고 하는 사람을 여러 사람하고 접촉을 해서 누구로 할까요 누가 제 집을 지어주실래 해서 아 당신이 내 집 지어주시오 하면은요 제가 그 사람한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저한테 돈을 맡겨놓습니다 이게 이행보증금입니다 약속을 지키겠다 그 증표로 맡겨놓는 돈 이게 이행보증금입니다 그러니까 건축사가 시행사가 건축주한테 맡겨놓는 돈 왜냐하면 계약만 해놓고 나중에 공사를 안 하면 건축주인한테 손해가 막대하잖아요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보증금을 갖다 넣어놓는 겁니다 물론 나중에 건물 다 짓고 준공검사를 끝내면 그 돈은 돌려줍니다 보증금은 다 돌려준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대장동 개발사업을 하면서 화천대유가 보증금으로 이행보증금으로 냈던 돈이 78억쯤 됩니다 워낙 덩치가 크니까 전체 사업비의 한 100분의 1쯤을 보증금으로 넣어놓는 건데 그게 78억 그중에 5억 원을 박영수 특검이 낸 겁니다 그건 비록 78억 중에 5억이지만 금태를 둘러는 5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다른 사람이 낸 사채업자가 낸 70억이 있다면 그것보다는 박영수가 낸 5억이 특별한 돈이 되는 겁니다 왜? 이건 특검을 했던 사람이 낸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은 플러스 알파가 있는 겁니다 이행보증 그거 플러스 사업을 반드시 성공시켜주겠다는 어떤 법 쪽에 정치계 쪽에 영향력 행사에 그 의미가 담겨있는 매우 중요한 5억 원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사업이 끝난 다음에는 그 5억 원 곱하기 10 혹은 20을 해서 머리 위로 들고 가서 받을 수 없어서 해야 되는 돈이 되는 겁니다 그 얘기가 김만배, 정영학 두 사람의 녹취록에 나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보시죠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중 박영수 전 특검 관련 대화입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화천대유 초기 자금 중 박영수 돈이 투입됐다 이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원년 플레이어라고 부른 거죠 김만배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법인 만들 때 돈 들어온 것도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박영수는 고검장을 끝으로 옷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박영수 다음에는 고검장 이렇게 부르는 게 이자들에게는 자연스러운 호칭인 것이죠 박영수 고검장 통해서 들어온 돈이야 기성이 통장해 그것은 해줘야 돼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정영학, 예 알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저 이기성은 분양 대행업체 더감의 대표입니다 그러면서 이기성은 박영수와 친인척 관계입니다 이기성이 박영수 보고 형님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기성을 통해서 들어온 돈 그 5억 원 그 돈은 특별하게 대접을 해줘야 돼 뭐 이런 뜻입니다 그러자 정영학이 잘 알겠습니다 정영학이 회계사이기 때문에 이런 돈을 김만배가 교통정리를 해주면 이 돈은 어디로 가고 이 돈은 어디로 가고 그러면 장부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사람이 정영학였던 겁니다 그래서 박영수가 자기의 그 친인척인 이기성을 통해서 5억 원을 우리한테 줬으니 그리고 그 5억 원은 이행보증으로 썼으니 자 이제 사업이 다 끝나고 이만큼 4천억 가까운 초과이익이 생겼잖아 그럼 이 돈을 이제 그중에 한 몫을 떼어 가지고 박영수 특검한테 갖다 드려야 된다 그러자 정영학이 잘 알겠습니다 그 밑에 계속 보겠습니다 구체적인 얘기가 나옵니다 박영수 딸에게 50억 원 주려 했다는 언급 기성이가 박영수 딸에게 돈 50억 주는 거를 자기를 그냥 갈래 이성이가 박영수 딸을 차려주겠대 저 차려주겠다는 말은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나오겠습니다만 어쩌면 뭔가를 그러니까 박영수 딸이 사업할 수 있게 법인을 차려준다든지 그런 의미가 저기 있는 것 같은데 그게 구체적으로는 드러나지 않는데 아무튼 차려주겠대 챙겨주겠다가 아니라 차려주겠다 이런 겁니다 계속 보겠습니다 내가 박영수 딸을 한 50억 정도 줄 생각을 하는데 너 그런 얘기 형한테 하면 나쁘다고 그러지 이제 이런 얘기가 지금 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 기억하실는지 모르겠는데요 박영수 딸이 대장동에 있는 아파트를 말도 못하게 싼 값으로 화천대유가 보유하고 있던 그 아파트를 정말 반에 반값 정도의 그 돈으로 분양을 받아가지고 이미 뉴스가 한 번 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김만배 입장에서는 너무도 고마운 박영수 특검님께 여러 가지로 돈이 가야 되는데 이기성한테 100억 보낸 돈이 이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녹취록에는 안 나오는데 김만배가 더감히 이기성한테 100억을 이미 보낸 게 있습니다 그 100억 박영수 쪽으로 박영수에게 직접 들어갔는지는 추후에 더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마는 그쪽으로 이미 100억이 가 있고 박영수 딸에게 또 50억 챙겨주려고 했다 그리고 대장동이 아파트 한 채 이제 이렇게 얘기를 듣고 보니 아 고개가 끄덕끄덕 아 그렇게 된 거구나 전후 맥락이 자 계속 좀 보겠습니다 김만배가 하는 얘기입니다 남욱이가 천화동인 4호 남욱 변호사 남욱이가 이기성한테 정당이 돈 쓴도 까보자고 뭐 그랬다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성이 너 이제 그만해 이번에 하면 진짜로 너네 형 박영수 변호사 회장 나올 때부터 그런 것까지 다 나오면 어떻게 남욱이가 그 당시에 돈 낸 거 이러면 다 죽는다 그러자 정영학이 예 알겠습니다 아니 뭐 제가 두 사람 남욱이하고 기성이하고 한테 안 좋게 한 적은 없는데 하도 안 좋게 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요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회장에 출마하려고 했다 그런 뜻입니다 변호사 회장을 하려면 돈이 좀 필요한 모양이지요 그 돈을 남욱이가 댔다는 겁니다 남욱이가 변호사거든요 그러니까 박영수는 어쩌면 대장동 게이트 이전에 뭔가 끈끈한 거래가 있었다 그런 뜻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남욱이가 돈 쓴 거 다 한번 까보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왜 남욱 입장에서는 박영수한테 옛날부터 자기가 돈을 갖다 주고 뭔가 관리를 해온 측면이 있는데 돈이 이만큼 생기다 보니까 그걸 또 공통비용으로 나한테 돈을 내놔라 이러니까 남욱 입장에서는 억울한 거죠 아 그래 자 그러면 지금부터 다 돈 쓴 거 한번 다 까보자고 나는 박영수 특검이 변호사 나갈 때부터 변호사의 회장 나갈 때부터 나는 이렇게 이렇게 다 일을 해왔어 뭐 이런 식의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김만배 내가 이기성이한테 그러니까 박영수의 사촌동생인지 아무튼 친인척인 이기성이한테 그만해 그쯤이면 됐어 돈을 자꾸 더 달라고 했던 모양이죠 그만해 너 자꾸 그러면은 너네 형 박영수 변호사 회장 나갔을 때 들어간 돈부터 다 깐다 저게 의미심장한 말이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너 이러면 다 죽는다 저 부분이 참 기가 막힌 말입니다 너 이러면 다 죽는다 나 김만배는 물론이고 성남도시개발공사의 기획개발 본부장이었다는 유동규도 물론이고 남욱 변호사 정영학 변호사 그다음에 이기성 너 그리고 박영수 특검까지 이 검은 커넥션에 연결되어 있는 우리 모두 다 죽는다 그러니까 이자들은 이 대장동 일당들은 말이죠 그 당시부터 여차하면 감방에 갈 수도 있다는 그 불안감을 늘 머리에 이고 살았던 겁니다 왜? 외부를 향해서는 어느 정도 깔끔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내부 분열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가령 100억쯤 생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고 4천억이 생겼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4천억이나 생겼으니까 100억은 그냥 형님들이 알아서 예예예 제가 양보하지요 이런 대화가 오갈까요? 천만의 만만의 말씀입니다 4천억이 생기면 거기에 참여했던 일당들 눈에 붉은 물이 켜지는 겁니다 혈투가 벌어지는 겁니다 혈안이 되는 거죠 붉은 눈이 핏발선 눈이 돼가지고 4천억에서 단 1원이라도 자기가 손해될까 봐 전부 다 바투 앉아가지고 싸우게 되는 겁니다 이게 돈의 비정한 생리입니다 이 자들이 형, 동생, 아우 그래서 오래전부터 피가 섞인 것처럼 그렇게 굴었는지 몰라도 갑자기 4천억이 생기면 그 다음부터는 핏발선 눈으로 단돈 10원 한 장이 손해가 될까 봐 따지고 드는 겁니다 그런 상황이 정말로 정나나하게 다 이 녹취록에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만배가 거기에 맏형 역할이거든요 야 너 자꾸 그러지 마 자꾸 정당하게 돈 쓴 돈 다 까보자고 그러지 마 그리고 너 자꾸 돈 달라고 그러지 마 이러면 우리 다 죽어 이렇게 서로 싸우다 보면 다 죽어 이것을 맏형인 김만배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박영수한테 돈이 간 시점이 참 기가 막힙니다 이 녹취록에는 그런 시점 같은 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가요 화천대유가 우선 사업자로 선정이 됩니다 우선 사업자로 화천대유가 그게 2015년 3월 27일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이 된 다음에 딱 일주일 뒤에 박영수가 5억 원을 보냅니다 박영수도 참 대단한 인간이죠 그렇죠 그냥 허투루 1원 한 장 안 쓰는 사람인 겁니다 화천대유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될지 말지 잘 모를 때는 1원 한 장 안 보내다가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고 난 뒤에 딱 5억 원을 보내는 겁니다 아 여기 초대박이 터질 것 같아 그럼 나도 올라타야지 그리고 5억 딱 보내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10배로 튀겨서 올지 20배로 튀겨서 올지 30배가 될지 그러니까 아마 박영수 특검은 원년 플레이어로서 초창기 그러니까 이행보증금 72억 제가 앞에 78억이라고 했는데 72억 72억 중에 5억을 넣으면서 상당한 투자 수익을 되돌려받는 그것을 보장받았을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정재창이라는 인물이 등장을 하는데요 이 인물은 원래는 이러한 사업에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가 중간에 빠져나간 부동산 컨설팅 회사의 대표로 되어 있습니다 나이는 다 고만고만합니다 50대 중반 어찌됐건 이 정재창이 중간에 대장동 일당들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왜? 처음에는 같이 사업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무얼 알게 되느냐 김만배와 남욱이 김만배하고 남욱은 민간인입니다 민간인 민간인이 돈을 누구한테 갖다 주지요? 그렇습니다 공무원한테 갖다 줍니다 공무원은 누구? 유동규 유동규한테 그 당시 얼마 줬느냐? 3억을 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정재창이 알아버린 겁니다 그러면서 정재창이 이제 물론 대장동 개발 사업이 손해를 보고 마이너스로 끝났으면 3억만 따먹고 그냥 가만히 있었겠지요 이게 초대박이 나니까 그러니까 정재창이 김만배를 협박하기 시작합니다 너 내 입 무겁게 만들려면 알아서 해 너희들이 유동규한테 3억 갖다 준 거 내가 다 알고 있거든 증거물도 있어 이거 한번 까볼까? 그래가지고 100억이 넘는 돈이 정재창으로 흘러갑니다 그 내용에 관한 녹취록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만배 정영학 녹취록 중 대장동 사업자 간 반목의 정황이다 이제 서로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벌어지는데요 정재창 협박에 김만배 정영학이 자수협박으로 대응 모의 연극 김만배 얘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형이 자수한다고 그래서 정재창이가 겁먹고 있어 너도 뭐라고 그러면 자수한다고 그래 알았니? 영하가? 과거에도 공무원들한테 뇌물 준 것도 있으면 처벌 받아버리자 재창이가 지금 겁먹었어 내가 자수한다고 그러니까 달려온다고 그러잖아 그러자 정영학이가 여기에 맞짱을 놓습니다 계속 협박을 하면 저하고 나무기가 내놓을 줄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합의하기로 해놓고 한 번 더 화를 내니까 150억으로 늘어났잖아요 그러니까 3억 뇌물 준 것을 알게 된 정재창이 150억을 뜯어냈다는 얘기를 지금 실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김만배가 정영학 너무 아까운 거예요 제 생각에는 형님 150억 도요 협박에서 받아내기는 큰 금액입니다 여러분 이 일당들에 정말 실감나는 대화가 아닐 수가 없는데 이제 여기에서 자수한다고 그래 이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참 기가 막힌 대화인데 야 정재창이가 자꾸 협박하면 우리 다 이제 아이씨 그래? 또 돈을 달라고? 야 너하고 나하고 새고랑 찾아 그래 나도 잘못한 거 있어 나도 새고랑 찰 테니까 너는 무사할 줄 알아? 너도 새고랑 찾아고 라고 김만배가 정영학을 협박했다는 겁니다 자수협박 이런 네 글자 여러분 처음 들어보시죠 자수해버릴 거야 이게 협박이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비리나 범죄를 공모했던 사람들이 내부 분열이 생겼을 때 그중에 한 공모자가 난 자수할 거야 이것이 협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장동 5인방 6인방 이자들 중에 한자인 김만배가 나 자수할래 영아가 너도 자수하겠다고 그래 그러면 재창이가 지금 우리한테 말리로 뛰어온다고 그러잖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재창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아마 150억 중에 상당 부분을 이미 받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영학을 상대로 해서 정재창이 민사소송을 냅니다 150억 중에 남욱이는 60억 정영학이는 90억 합 150억을 정재창한테 주기로 했는데 정재창이 민사소송을 냈거든요 정영학을 상대로 해서 그 민사소송 내용을 보니 주기로 한 60억 중에 왜 30억은 덜 줬냐 이게 민사소송 내용입니다 그러면 추측한데 약속한 90억 중에 60억은 갔구나 이미 너의 90억 준다고 했는데 30억 안 줬어 그거 다 줘 말로 해서 안 주니까 민사소송 이 도둑놈들이 판돈을 놓고 이렇게 저렇게 노른판에서 주고받은 그 약속도 약속이라고 뭐 더 달라 거니 못 주겠다 거니 나중에 가서는 야 나 이 노른판에 있었던 전부 다 가서 내가 경찰에 다 불어버릴 거야 C. 알았어 이런 겁니다 그게 자수협박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속 좀 보겠습니다 여기 이번에는 이제 공통비용 필요경비 대장동 대사기사건을 치러 낸 데 있어서 이제 우리가 공동으로 내야 될 돈 필요경비 그런 정도의 명목입니다 공통비용 부담을 두고 김만배 나무과의 갈등 야 너 영학이랑 공통비 안 내면 배당 없어 그랬더니 아 형 내가 영학이 형이 내기로 했는데 라고 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영학이 보고 내라고 그런 건 맞아 네가 그랬지 형님 저도 내야죠 반 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게 너야 영학이한테도 물어봐 라고 내가 나무기한테 그랬어 나는 몰라 그런데 네가 낸다고 했잖아 나무기 네가 낸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그런데 형이 처음에 제창인 것도 형이 내기로 했잖아요 이러더라고 아 그래서 비용을 다 계산한 줄 알았는데 선 배당으로 바뀌어서 비용 부담 방법을 바꾸자고 한 거지 형은 정영학이 어차피 뭐 내가 그래서 하여튼 너네들 둘 나무기하고 영학이하고 내년에 공통비 합이 없으면 배당도 없어 정영학 예 결국은 내기 싫다는 얘기네요 응 그래 내기 싫다는 얘기야 이런 얘기를 서로 주고받았는데요 야 어떤 소설가가 그 소설의 대사를 써도 이만큼은 못 쓸 겁니다 희곡 작가가 아무리 기가 막힌 드라마 대본을 쓴다고 해도 이렇게는 못 쓸 겁니다 너무 실감나는 얘기입니다 이건 뭐냐면 공통비 공통비 어제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50억 클럽에게 300억을 준다 또 여기에 지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여기저기 돈 들어갈 때가 꽤 있었던 모양이지요 그걸 이자들은 이제 공통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필요 경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그 돈을 제하고 나눠야 될 거 아닙니까 도둑질한 돈을 4천억 원의 돈을 나누는데 로비자음으로 쓴 것들은 일단 빼고 그 다음에 이제 공여도를 따라서 나머지 돈을 나눠야 되는데 나무기가 김만마한테 그러는 겁니다 아니 형이 경비는 형이 낸다고 그랬잖아 저기 특히 정재창한테 주는 돈은 형이 내기로 했잖아요 그런데 왜 그게 공통비예요 이게 지금 쌈박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형이 내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뭐 처음에는 정영하기 영하기가 내기로 했잖아 처음에는 그랬는데 중간에 나무기가 저도 내야죠 반쯤 내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영하기가 다 내기로 한 것을 나무기가 저도 반은 내야죠 이때는요 돈이 얼마 안 될 때 그러나 이 돈이 막 천억 이천억 이렇게 되니까 절반이면 얼마야 절반을 내가 낸다고 그랬나 내 입이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런 적 없습니다 이렇게 싸움 박질이 시작되는 겁니다 40인의 도둑과 알리바바의 그 동굴 안에서의 대화를 듣는 것 같아요 그 마을의 최고 부자 집을 털어 가지고 왔는데 이제 거기에 황금 덩어리가 이렇게 쌓여 있는 겁니다 야 담장 넘은 놈 망 본 놈 거기 가서 실제로 금고 턴 놈 다 뭐 하기로 했잖아 경찰관 못 오게 저쪽에 경찰관 붙잡기로 한 너 아 그 돈은 형이 내기로 했잖아 이런 얘기가 지금 뭐가 오고 있는 겁니다 그 동굴 안에 들어가서 40인의 도둑과 알리바바 그 40인의 도둑들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기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겠습니다 김만배가 하는 얘기입니다 유동규가 징역 가면 자기가 1번 김만배가 2번 남욱이 3번 그런 말도 했다 김만배가 남욱이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 시끄러우면 징역 가는 게 최고 좋아 그러니까 유동규가 그랬대 징역 가면 자기가 1번 내가 2번 남욱이는 3번이라고 그래서 나는 징역 가는 거 괜찮아 네가 최고 중범이야 그랬지 남욱이한테 정형하기 그럼요 형님 당연하죠 여기 유동규가 등장을 하는데요 유동규가 조선일보 기자한테 유동규를 아주 양아치처럼 얘기합니다 무식한 놈 돈만 밝히는 놈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한 것이 저희 일단 신문보도가 나간 적도 있습니다 김만배는 유동규에 대해서 매우 좋지 않은 감정을 갖고 있는데 아무튼 이자들의 대화 중에서 늘 징역 가는 얘기가 나옵니다 교도소 가는 얘기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일당들이 모의를 하고 돈을 벌고 배분을 하던 과정에서 자기들이 하는 일이 언제든지 쇠고랑 찾을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저자들이 저렇게 4천억 가까운 돈을 이리 찢고 저리 찢고 나눈 분배에 관한 그렇게 치고받고 암투를 벌이고 있는 이때도 자기들은 교도소 담장위를 걷고 있다는 생각을 단 한 시도 잊은 적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교도소 1번은 그래 공무원인 유동규가 가고 그 다음에 교도소 2번은 나머지 일당 중에 우두머리인 김만배 내가 가고 그 다음에 3등으로 교도소 가려면 남욱이 네가 가는 거야 그런데 참 이자들이 한 가지 인정해 줄 것은 있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딱 그 순서로 교도소 갔습니다 참 기가 막히죠 이런 일을 여러 차례 해먹은 자들은 환합니다 교도소에 다섯 번 여섯 번 이렇게 드나든 죄인들 변호사 뺨치게 법률상식이 높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방에 있는 방장이 교도소 여섯 번 일곱 번 드나든 사람이 다 신참 들어오면 너 저지른 죄가 뭐야 너 재판 받으면 3년이야 너는 1년 6개월 다 형량 정해준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교도소 감빵 안에서 거기 처가 왕고참이 신참들 들어오면 다 들은 다음에 너는 얼마야 너는 얼마야 판사 머리 꼭대기 앉아 있는 거죠 이자들이 딱 그 댁입니다 교도소 가는 순서 유동규 1번 김만배 2번 남욱 3번 딱 그 순서로 지금 구속수감되어 있습니다 자수한다고 협박을 하지를 않나 징역 가는 순서를 자기들 입으로 말하지를 않나 이것들이 조폭들 대화입니까 아니면 테러범 대화를 우리가 듣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난파 간첩들이 지금 모여가지고 대화하고 있는 거예요 자수를 한다 크니 만다 크니 그런 과정에 김만배가 나무기를 보고 양아치 너는 양아치 같은 기질이 있다 그런 말을 했다고 그러고 김만배가 유동규 씨를 향해서 너는 부패한 공무원이야 돈 많이 받지 뇌물 받지 그런 식으로 얘기했다는 겁니다 누구는 없는 없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